경기도 안산시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안찬 지역화폐 다온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. 주요 단속 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업종 유통,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수수하는 행위,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, 결제 거부 행위 등입니다. 안산시는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.